좋아! 계룡지 초패스! 짜고 짜고! 짜고 짜고! 짜고 짜고! 잡아 잡아! 근데 잡았어! 이 버려 내야지! 나한테 내! 이 버려! 다른 사람한테 내지말고! 나한테 내! 오! 잡았어! 잡았어! 오! 잡았어! 잡았어! 이야! 오마이갓! 이야! 주웠어! 주웠어! 나만 앵글러네! 본인 잡은 태클 한번 소개해주세요! 낚시땐 보이면 안되고 설명만 해주셔야 돼요! 네! 외바늘 스푼에 외바늘 스푼에 외바늘 스푼에 카본 1.25 라인 아! 0.85 0.85 네! 0.85 라인 로드도 얘기해야 돼요? 네! 로드는 소치 M3 디자인 보이면 안되고 네! 그리고 로드는 다이와 리든 다이와 셀프히트 아! 알겠습니다! 2014 여기까지 감사합니다.